2년 반 전에 동화! 동원! 동이 잘 있었어! 막 통해서 어! 2년 반 전에 얘랑 같이 사진을 찍다가 하품을 했는데 입 안에서 이렇게 동그란 게 뭐가 나있어가지고 그거를 알게 됐어요. 생긴 걸. 처음에 병원 갔었는데 수술이 좀 어렵다, 어렵겠다 해가지고 안락처를 권유를 해가지고 이 자식 같은 거를 그리 보냈으면 좋잖아. 진물이랑 피랑 가끔 놔요. 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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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놔두면 잘 못 먹어서 잘 씹기 쉬운 그런 간식을 꼭 골라서 줘요. 조금이라도 밥도 좀 먹고 싶은 거 먹었고 간식도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랬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. 너무 크다. 너무 크다. 둥이는 구강암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고요. 종양이 너무 커요. 너무 커가지고 턱뼈의 턱뼈의 한 그래서 굉장히 심한 정도고요. 쉽지는 않겠지만 들어가서 살펴보고 살릴 수 있다면 너 언니 한 개만 이라도 살려보도록 노력해 볼게요. 아... 심한데? 상 아니 어... 이 정도면... 다음날 예간 예간 네 주님 안녕하세요 50분 105분 vin revolution . 그리 중요 무조 kadın Sap